링크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HTML 구조를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생성을 할 거고요. 링크 태그, 링크 태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웹화면을 이용을 할 때 메뉴나 혹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밑에 언더라인이 그어져 있는 특정 글자를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이 이동이 되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. 이런 것을 우리는 HTML에서 링크, 링크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A라는 태그를 써요. A라는 태그, 앵커 태그라고 하거든요.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. A라는 태그를 쓰고요. A 이렇게 이런 태그를 써요.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개발자의 품격이라고 할게요. 개발자의 품격이라고 하고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P 태그나 헤딩 태그, H1부터 U까지 헤딩 태그를 쓸 때는 항상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만 존재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 시작 태그 안에 뭔가를 쓸 거예요. 그 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일단 여러분 한번 그대로 보실게요. 제가 href라고 하고 는 하고 이렇게 쌍땀표 두 개를 해놨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http www.youtube.com 그리고 C, 그리고 개발자의 품격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.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? 지금 보시면 뭔가 여기에 URL이 적혀져 있죠. 웹페이지, 웹사이트 URL이 적혀 있죠. 그렇죠? 여기 여러분 아직 이 href라는 걸 배우진 않았지만 뭔가 여기에 URL이 있고 뭔가 얘를 일단 화면을 한번 볼까요? 화면을 한번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개발자의 품격이라고 나타났는데 밑에 보면 언더라인이 쫙 커져 있어요. 그렇죠? 이렇게 A 태그, 이 링크를 적용한 글자에는 밑에 언더라인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나오게 돼 있어요. 물론 이 언더라인을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언더라인이 있음으로 해서 사용자가 이거는 뭔가 클릭하면 뭔가 동작을 하겠구나라는 뭔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값은 이렇게 이런 A 태그라는 걸 쓰면 언더라인이 그어져 있게 돼요. 나중에 우리가 HTML에서 스타일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이 언더라인을 삭제할 수 있어요. 뺄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은 디폴트로 언더라인이 있는 상태를 볼게요. 제가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. 어떻게 화면이 바뀌는지 보세요. 클릭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 youtube.com slash c slash 개발 제품 격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URL과 동일한 URL로 페이지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다시 돌아갈게요. 자 이 A 태그라는 거 이 앵커 태그는 사용자가 이 앵커 태그에 작성된 글자를 클릭을 했을 때 미리 지정된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. 물론 이렇게 특정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. 한 화면 안에서 내용이 굉장히 긴 여러분이 스크롤을 하면서 봐야 되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작성된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A 태그를 이용해서 클릭하는 순간 그 위치로 원래는 스크롤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그 위치로 갈 수 있게끔도 해요. 그래서 이 A 태그는 특정 웹사이트 URL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도 하는 기능도 있지만 한 페이지 내에서 특정 위치로 특정 컨텐츠 위치로 이동도 할 수 있게끔 해줘요.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함수를 호출도 할 수 있게끔 해줘요.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이 여러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 사이트, 특정 사이트로 이동한다. 특정 페이지로 이동한다. 두 번째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한다.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.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A, 시작 태그는 A예요. 당연히 종료 태그도 A겠죠. 그런데 처음으로 아직 우리가 hrf라는 것은 아직 먼저 안 배웠지만 이 A 태그가 갖고 있는 hrf 이런 걸 우리가 attribute 속성이라고 하거든요. 이 속성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제가 또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. 일단은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html의 이런 태그마다 서로 고유한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 A라는 태그는 hrf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이 hrf라는 속성에는 이렇게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놓으면 화면에서 사용자가 이 A 태그를 클릭하는 순간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속성이 hrf 속성이다. 이 정도로만 이번 시간에는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A 태그는 링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